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방 여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돌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을 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걸 알려줄 것 같은데 본인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맵에 보면 사람 머리가 보여요 이 퀘스트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할아버지가 나오네요 무전기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물에 들어가면 잡힌 게 있을 것이요 사투리 쓰는 할아버지네요 생긴 게 약간 한국 사람 같지는 않은데 노이즈가 잡히면 말이요 갸들 방향성을 잘 봐도 물에서 탐색하기 이렇게 물가에 나와서 탐색을 하면 방향이 나오나 보네요 이쪽으로 나왔어요 전전에 방향이 잡히지 어띄요 뭔가 아니까 세상이 좀 더 이해할 만하녀 제가 사투리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방향을 따라가 보셔요 달의 크레이터 같은 구덩이가 보일 거요 요 채팅창 같은 게 대화를 하는 곳이나 보네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전에 npc들이 했던 대화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한 말도 볼 수 있고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플레이를 하는 거 봐서는 멀티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땡큐 이러고 그 외에 뭐 다른 말은 없네요 그래서 지역별로 채팅창이 따로 있고 전체도 있네요 그래서 요게 채팅창 같습니다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도착을 했습니다 독보기 아이콘을 터치하여 자원의 분포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독보기를 누르면 주변에 있는 자원이랑 사냥감 그리고 건물들이 다 보이네요 내 목소리 들리나요 나는 개척회의 우르줄라 노악이예요 아름하기 힘드네요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나왔어요 무전 상태 깨끗해요 개척회의에서 일감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들어볼래요 별로 안 궁금합니다 평생 돌날이나 만들 거예요 아니면 나랑 같이 세상을 바꿔볼래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고 했는데 돌날 소리 하는 거 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전에 온 거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살다가 어른이 된 상태인 거 같아요 하는 말을 들어봐서는 이 얘기는 나중에 이야기하죠 할아버지가 돌아왔네요 자네 크리에이터는 찾았는가 그걸 보고 자네 기분이 좀 나아졌으면 좋겄어 자 두랑고에선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스킬이 뭔지 이해해야지 스킬 알려주나 보네요 이번에 스킬 근접전 자세히 보기 이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검연마 도끼연마 검 쓸 수도 있고 도끼 쓸 수도 있나 보네요 전투태세도 있고 한손무기 양손무.. 아이고 이게 계속 이 mpc 대사가 그냥 중간중간 튀어나와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이거 조금 짜증나네요 자네 얘기를 듣자하니 말이요 마을섬으로 가다 불안정섬에 온 것 같아 마을섬을 찾아 다시 가야해요 근데 몸 상태가 말이 아니겠구먼 몸을 추스릴 필요가 있어 작은 동물을 사냥해 고기라도 자셔야지 맨손으로 싸우지 말고 장비할 만한 건 꼭 챙겨 일단 장비는 이따가 챙기고 마저 보도록 할게요 한손무기 양손무기 있고 장창 그리고 맨손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근접 무기에 관한 스킬을 찍을 수 있는 곳 같아요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아요 얘는 전투 같고 생존 채집 무기 제작 도축 공술 공술 한번 보고 퀘스트를 이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공격 강화 얘는 뭐 따로 활 석공 이런 건 없는 것 같네요 혹시나 해서 확인했는데 활을 쓸 때 각종 스킬에 대해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가지 있으니까 천천히 확인하도록 하고 이 공룡들을 일단 때려잡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여기 칼이 있네요 서바이벌 칼을 장착하고 싶은데 조립 돌 도끼를 장착하라고 저희한테 시켜요 그리고 이 돌 도끼를 가지고 이제 이 자그만한 공룡들을 때려잡으면 되겠네요 어우 정신없어 공격 노란색이 뜨면 회피 그 다음에 공격 공격키가 안 눌러지네요 다른 거는 이 회피가 약간 쿨타이밍이 있어요 바로 회피를 쓸 수 있는게 아니고 이제 쓸 수 있네요 노란색이 뜨면 회피를 쓰면 되는데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시체를 누르면 고기를 획득할 수 있네요 고기는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작업용 칼이 없다 고기를 채집하기 위해서는 또 돌 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채집을 못하고 고기를 구하라는게 쉽진 않았을 거에요 자는 잘해주고 있어 인자 고기를 익혀 먹을 뗄감을 찾아봐 잎통나무 나뭇가지 같은 거 말이야 제작하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거는 뭐 딴 말이고 볼 날을 만든 다음에 일단 이걸로 고기를 좀 채집을 할게요 좀 전에 채집을 해서 끝났나 보네요 고기 자체는 모닥불을 만들어야 되니까 주변에 나무를 찾아가지고 불 피우는 법은 아는가 무전기 안에 금속 부시돌이 있다고 요건 좀 편하네요 무전기를 이용하면 불을 피울 수 있나봅니다 제작 건설에서 휴식 모닥불 여기서 모닥불 만들 수가 있네요 근처에다가 요 V자 표시를 누르면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는 모닥불 틀을 만든 거고 여기다가 이제 뗄감을 또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잎 4개를 눌러서 뗄감을 추가한 다음에 건설을 누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작을 하면 두 단계를 거쳐야 되네요 처음에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추가 재료를 넣는 방식 같아요 꼬치 구이로 해보자고 꼬치는 나뭇가지가 필요하니까 나뭇가지를 찾아야겠네요 나뭇가지를 채집하고 이 사람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어요 얘가 지금 뭔가 빌빌거리는 게 일단 모닥불에서 잠깐 휴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죽어가요 지금 휴식 간이 피로가 풀린다 다 풀렸나보네요 여기서 다시 모닥불을 누른 상태로 제작 키를 누르고 요리에서 꼬치구이를 누르면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킨거고 대추여자를 내려보면 이렇게 고기가 있습니다 음식을 고른 다음에 이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2단계가 또 있네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사용하면 꼬치가 완성이 돼요 그 섬을 떠나려면 떠나기 좋은 곳을 찾아야 헐터인기 섬을 더 탐색할 필요가 있겠구만 크리에이터를 힌트를 써서 교통 표지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맵에 보면 또 머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나뭇잎을 몇 개 챙기고 한 4개 정도 챙긴 다음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랑 돌멩이도 하나 네 그럼 이제 다음 크리에이터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바나나 숲 발견 두랑고의 단체들은 크리에이터 주변 자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크리에이터 찾는 게 중요하나 보네요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컨셉 같아요 자원 같은 게 또 누가 연락을 오네요 이 사람은 정글 사람인데 머리는 완전 연예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저 선생님 저는 연색 호롬의 홍보 담당인 리우제입니다 제가 왜 선생님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한테 빨아먹을 게 있어서 접근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무전기로 말씀 오르는 게 굉장히 예의바르네요 사기꾼의 기질이 보여요 염색 포럼은 생태 보호와 가능성을 목표로 합니다 약간 무슨 단체 같네요 종교 단체 그런 거 같은데 사이비 종교 이런 거 아니겠죠 어쨌거나 다름이 아니오라 포럼에 봉사할 의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전 안해요 하겠습니다 그에 상당하는 보상을 준다고 하네요 자세한 얘기는 캠프의 무전탑에 있도록 하죠 참 단체들이 열심히 하긴요 손마다 무전을 때리고 말이요 염색 포럼이라는 단체가 저한테 접속을 했네요 도와주면 약간의 보상을 준대요 자네 옷차림은 어떤겨 기호에 맞게 입었나 걱정이 되는구먼 날씨가 습하고 덥자녀 나뭇잎으로 입을 옷이 필요요 옷을 입고 있는데 옷 입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굳이 좋은 천으로 맞는 옷을 입고 있는데 왜 다시 나뭇잎으로 옷을 입어야 되죠 지금 할아버지 약간 위험한데요 지금 의류에서 나뭇잎 옷을 누르면 제작이 가능해요 입이 4개가 필요하네요 첫번째 단계에서 입 2개가 필요하고 저는 좀 전에 미리 캐서 우연치 않게 그냥 제작이 되네요 입 2개 넣고 2단계로 다시 입을 2개 넣으면 됩니다 성공률이 따로 있네요 성공률 100% 이렇게 입 4개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어요 솔직히 주인공이 예사사람이 아니에요 저희한테 입 4개 주고 옷 만들라 그러면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거 돌로 돌칼도 만들고 약간 생존왕 느낌이 살짝 나요 요즘 옷을 입고 있는데 방어도가 얘가 지금 바꿔 입을 게 방어도가 6이네요 그리고 원래 입던 거 방어도가 7인데 굳이 바꿔 입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제 자네가 마을섬에 가게 되면 다들 자네가 한가닥 하는 친구라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네는 나뭇잎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지 나뭇잎 옷이 굉장히 강한 아이템이나 봅니다 아까는 눈앞이 완전 깜깜했는데 휴식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니 간이청맥 지을 재료라도 준비해 두셔 옷 만들고 이제 천막 만들 준비를 하나 봅니다 나뭇잎 옷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기존에 입던 걸 착용할게요 이게 뭐가 더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방어도가 더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퀘스트로 집을 만들 준비를 하면 되겠네요 나뭇가지 하나랑 잎 3개가 더 필요합니다 나뭇가지는 소촐 같은 거 나무 여기서 캐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나뭇잎을 3개 캐고 무기 돌 날 만들기 돌 날이 없어서 아직 캘 수가 없어요 다시 바나나 나무 눌러서 나뭇잎 2개를 채집하면 이제 여기 6-6이 되겠죠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 하나를 찾아봐야겠네요 아카시아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자네가 놀랄까봐 마라를 아껴뒀는디 불안정한 섬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지금 제가 있는 섬이 시간 지나면 사라지니까 빨리 탈출해라 요 말을 하려는 거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편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여서 모험에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설명했지 가자 그 섬에 개척자 캠프가 없는 걸 보니 개척자 친구들은 진작 철수한 것 같어 그 친구들이 상륙했던 향구가 있을 것이요 동남쪽으로 가보는 건 어때요 건물을 바로 짓진 않고 항구로 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맵에 할아버지 머리가 보여요 출발 전에 간단하게 이 가지랑 콩나물을 좀 챙겨야겠네요 지금 약간 서버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게 나뭇가지가 사라졌어요 몇 개 캐니까 아예 사라져버리고 이제 캘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 캘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네요 아카시아 나무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무한 파밍 하나로 계속 파밍하는 건 안되는 것 같아요 지도를 따라서 다음 지역으로 도착을 했어요 갈 방법이 있다니 다행이구먼 마을섬으로 어여 가시오 사는게 쉽지 않지만 별 뜰 날이 있을 거요 또 보자고 자네 떠나기 이거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 섬으로 갈 수도 있네요 이게 친구들이랑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한 섬은 랜덤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이 있는 섬으로 가면 좀 근처에서 같이 시작을 하는 시스템 같아요 주류한거에 먼저 정착한 친구의 집 근처에서 이렇게 써있네요 친구가 이미 정착을 했다면 그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 근처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시스템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좋네요 이거 이게 맵이 이렇게 큰게 있으면 각각 구역별로 사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친구 근처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시스템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혼자 하기 때문에 적당한 섬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불안정 섬을 떠나 마을섬에 상륙한 뒤 돌아다니다 이곳까지 왔다 제가 있는 곳이 마을섬이라는 곳이에요 마을섬엔 잘 도착했나요? 워프홀을 발견했군요 이게 워프홀 이라는 것 같아요 여기가 사유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적절히 좋은대로 자리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유지 사유지 선언 마음에 드는 곳에서 사유지 선언 버튼을 누르면 내 사유지가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지주가 되기 직전이네요 오자마자 땅 주인이 됐어요 괜찮은 곳이네요 여기 선언을 하면 제 땅이 돼요 이곳을 내 땅으로 선언 하노라 이제부터 이곳은 제 땅입니다 인자 거긴 자네 땅이요 굉장히 땅이 빨리 구해지네요 거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60년동안 일해야지 자기 땅과 집을 건설할 수 있는데 벌써 땅을 획득했습니다 간이천막으로 집이라도 갖춰야 하지 않 컸어 준비도 해왔을 거고 말이요 옆에 얼룩말이 있네요 저사람 막 뭐 타고댕이에요 간이천막 짓기 요거 눌러서 제작 건설 휴식 간이천막이 이거겠죠 대충 느낌이 옵니다 이제 간이천막을 끝머리에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재료를 필요로 하네요 나뭇가지 두개 거기에다가 지붕에 쓸 나뭇잎 두개까지 추가하면 건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주가 됐습니다 바로 땅까지 없고 건물까지 하나 세우네요 건물이 거창한게 아니에요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그게 건물입니다 얘는 지금 다 있으니까 건물주가 됐네요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즉시 완료 시스템이 있어요 아 이게 완료하는데 빨리 완료할수록 코인을 쓰고 저 코인이 아마 캐시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집을 짓는다고 바로 완성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빨리하기 위해서 코인을 쓰는 약간 그런식의 과금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이천막을 집으로 지정하면 빠르게 기환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설정하기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순간이동을 해서 여기로 바로 오는거죠 어쨌건 이런식으로 자네에게 전할 수 있는게 있으면 전하려고 해요 자리좀 잡고 나서 이곳에 진로를 이야기해보자고 무전기 대학의 취지가 그렇거든 무전기 대학은 또 뭔지 모르겠네요 새로운게 이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해요 마을섬은 공룡도 없고 좋은 곳이에요 사람이 쓰는 자원은 멀리 있다고 말하는거 봐서는 마을섬에서는 자원채집이 힘들고 어디 또 가야되는 것 같습니다 불안정 섬으로 가서 자원을 채집하고 마을섬에서는 저희들이 사는 곳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일단은 모닥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닥불이 있어야겠죠 집 바로 옆에 지으면 집에 불 나거나 그런건 없겠죠 설마 뭔가 쓸데없이 현실적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땔감으로 옷을 그냥 넣어 아 옷 넣으면 좀 아까우니까 옷 만드는데 나뭇잎 4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땔감으로써 하나밖에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옷 넣는거 좀 아깝고 그냥 나뭇잎을 4개 넣도록 할게요 건설하기 계속 이거 누르라고 하는데 저는 저는 저 하고 싶은걸 할겁니다 저 안 누를거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모닥불을 쓸 수가 있고 제작을 해서 요리 꼬치구이 제작 대추야자를 이용해서 대추야자를 이용해서 나무막대기랑 하면 이렇게 설익은 대추야자 꼬치구이가 완성이 됩니다 약간 좀 창조적으로 저희가 하고싶은대로 할 수 있어서 좋네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거 그리고 이제 대화창을 보면 대화창이 아니라 제작 건설에 또 2개가 추가가 됐네요 재료 가공하기 잎 더미 잎을 묶어 만든 잎 더미 줄기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써있는데 용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따가 쓰는지 모르겠네요 아 요런식으로 별을 체크하면 우선순위로 보여주는거 같아요 저희한테 중요한 아이템은 요 별을 체크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관함이 있네요 바구니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바구니 한마디로 상자네요 그냥 그리고 간이 작업대는 무기를 만들 수가 있대요 일단은 요거 제작이 가능하니까 간이 작업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작업대는 요기 뭐 주인공이 거의 생존 왕이에요 못하는게 없어요 그냥 어쩌다보니까 다 재료가 준비가 됐어요 제가 일부러 준비한게 아니라 그냥 주섬주섬 하다보니까 추가 재료도 다 준비가 된 상태네요 건설 제작시간 0초 제작시간에 따라서 캐시 아이템을 사용해서 빨리 제작할지 그거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간이 작업대를 눌러보면 이력을 볼 수 있네요 아무것도 안했으니까 아무것도 안나오겠죠 건설한거 과정이 나오고 제작을 누르면 제작을 누르면 간이 작업대에서 제작하는 방법은 아직 모르겠네요 제작을 누르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쓰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옷을 제작하는 방법과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 그리고 건물주가 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가구를 제작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아봤어요 요기 약간 직관력이 좋은 사람한테 좋은 게임 같아요 느낌상 요거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시키는대로 하는게 아니라 자기 느낌을 따라서 창조적으로 아이템 제작하는게 가능합니다 요거 재밌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요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